슬기로운 주짓수 생활 오늘의 기술은 기본기 탄탄하게 오모플라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만약 일어난 다음에 놓아버리면 돌죠? 빠르게 계속 제압하고 무릎 부른 다음에 쌓이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나 빨리 소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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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니 방금 못 타고 가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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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부르시냐? 저 혼자만 너무 바쁘네요.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요.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요.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요. 깜렸지만 꿈틀꿈틀 열심히 기어가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맛있었어요 하나씩 봐 에이 저 안 싸워 맛있었어요